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일 넷! 호흡팀! 안녕하세요. 호흡팀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정말 큰 축제죠. 오늘 이제 70주년 기념인데 저희 비툴이가 함께에 대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일단 뭐 저희 처음 보실 수도 계실 테니까 빨리 개인 소개 작게 한번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 선수입니다. 한국대학교 개교 7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툴이 일은혜입니다. 네, 비툴이 일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툴이 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툴이 서원광입니다. 하박사님들. 안녕하세요. 비툴이 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툴이 현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툴이 일은혜입니다. 네? 아, 무대 이제 무대 끝나는 때쯤에 여기서 콧가루가 나왔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하하하하 막, 막 배운 게 좋지 않나? 하하하하 양쪽에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라드 부르는데 하하하하 웃겨, 웃음, 웃음, 참여라 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고 네네. 네, 짧게 들려주세요. 네, 죄송해요. 하하하하 아, 기억을 못하면 하는 거야. 하하하하 아주 조금만 더 내 밑에 서 있어줘 너를 봐도 없을 만큼만 더 있어줘 하하하하 마음이 적적하실 때 네, 이 발라를 들으시면서 네네. 그 적적함을 적적함이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남은 주인의 행동은 오늘 정말 주소가 다르니까 우리 마지막 노래는 다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에피투비의 마지막 노래 띠띠파빠 들려드리면서 띠띠 띠띠 띠띠